잠깐만 와아아아아아 나이도 뭔데 사나야 연습 많이 했나 맞히겠습니다 그래 보겠다 와씨 와씨 왜이렇게 잘 먹어 야씨 10시간 전습했다 뭐 전원 좋아좋아 깐돌이가 선정하던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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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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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얘네라 좋아요 반갑습니다. 좋아요. 승진 살아있는 최고 1등 마무리하고 네. 너네 잠깐만 이거 잠깐 레디 풀어봐. 형이 막자 너네 공략 하나 해줄게 잘 봐. 유튜브 영상을 좀 봐. 너네도 옛날에 앞전에 둠테칸 올스타를 쳐. 어? 1년 전 이런 영상 있지? 이런 걸 보면 포지션 애들이 어떻게 막는지 나오거든? 보여줄게 일단 봐봐. 그리고 여기 여기 막자 있고 빨간색 오케이. 뒷킬 그렇지. 도망가. 도망가. 야 방금 봤어. 이거 혹시 봐봐. 봐봐. 오케이. 뒷킬 지금 렉망을 날라온 거 봤어? 저기 반대편에서 어. 저것도 해야돼. 하고 날라오지. 초록색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봐봐. 도망가. 도망가. 여기서도 원래 르마귀가 르마귀였나? 르마귀가 여기서 원래 르마귀인가 헨벌인가 여기서 렉망을 날려. 저기 반대편에서 또 도망가. 지름길 빠지마. 도망가. 지름길 빠지마. 아.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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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냥 평지에요. 평지. 그리고 애들 보면은 항상 지름길에는 막자가 있지. 방금 보라색깔. 보라색깔. 첫번째 지름길 막자. 지름길 타기 전에 이미 막자가. 나 막을라고 준비하고 있지. 막지. 그리고 지름길 타. 오케이? 확인요. 응. 그리고 여기도 렉망 날라와. 봐봐. 빨간색깔 날라오지. 그리고 두번째. 원래 여기도 렉망이 날라. 저기 반대편에서. 반대편. 지름길. 마지막 지름길 끝자락에 그 점퍼 드리반. 그 구간에서 여기까지 렉망 날려. 원래는. 아니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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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칸. 지름길에서 날리거나. 아. 유통구간에서 날리거나. 그치. 여기 막자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저기. 저 한 칸 옆에. 마지막 지름길 지나서 저쪽에서 렉망 또 날리거나. 그니까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이래 되는 거지. 여기 한 번. 그니까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되는 거야. 이게. 이해했어? 두 번을 공격할 수 있잖아. 두 번을. 그니까 머리를 잘 써야 돼. 아. 머리 써야겠다. 봐봐. 얘들아. 아. 근데 내가 왜 막자들한테 이거 알려주고 싶지. 처음에 봐봐. 여기 지름길 있지. 나는 이렇게 앞으로 달릴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너네는 이 첫 바퀴 코너 돌고 나서. 여기서 렉망을 들어가. 바로. 만나잖아. 어. 여기를 렉망을 들어가는 거야. 이해했어? 그니까 처음에 봐봐. 3 2 1 봉하잖아. 봐봐. 여기서. 3 2 1 출발해. 출발하면. 드리프트하고. 나는 또. 저 앞에 가서 드리프트하고 있잖아. 맞지? 드리프트하고 있는데. 너네는. 여기서. 아싸리 따라가지 말고. 왜냐면 내 차가 빠르니까. 처음에 첫 드림 넣고. 멈춰가지고. 여기서 바로 렉망을 날리는 거지. 앞으로. 이해했지? 그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지. 봐봐. 3 2 1 봉. 출발했어. 자. 그런 다음에. 약간 이런 느낌. 어? 봤어? 방송하면 봤어? 그 다음에 이제. 너네가 이제. 2 렉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통 1 렉대 그리고. 뒤로 넘어가기가 힘든데. 그걸 르마기한테 한번 배워봐. 르마기가 처음에. 여기까지 오거든. 그니까 여기서 막고 있어 이미. 르마기가. 내가 여기 올 때. 여기를 막고 있다. 그러니까 르마기가 딱. 그리고. 형이. 일단은 한 바퀴인데. 이렇게 돌잖아. 자. 아까 내가 얘기한 게 뭐냐면. 한 명은 여기 뒤로 와가지고. 르마기가 이걸 많이 할 거야. 자. 여기 지름길이랑. 저기 뒤에랑 다 막을 수 있어. 구간을. 여기 보면은. 어? 여기서 냉막을 쏴. 한 번 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지름길에서도. 쏘고. 마지막 세 번째 지름길에서도. 쏘고. 그런 다음에. 여기로 오면은.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막는 거지. 요렇게. 이해했나? 오케이? 이거를 잘해야 돼. 이거를. 이것만 잘해도. 세, 네 번. 막을 수 있다는 거지. 중간 부분에서. 열심히 해야겠네. 포지션이 진짜 중요해. 막자 모드. 막자 모드. 은근히. 작전 잘 짜야 돼. 그니까. 너네들이 한 거랑. 영상을 다시 봐야 돼. 그거를. 그. 르마기 형이. 중앙에서는 사진 될 수 있는. 아. 나 금지 간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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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스키 방금 잘 날렸어. 렉마. 아. 그래. 방금. 풍선기 좋았고. 그리고 이게 한 번 막히면. 이렇게 거리 차이가 나잖아. 그럼 이때부터 이제. 또 백업을 잘 쳐줘야 돼. 너네들이. 그렇지. 그거지. 근데. 한 번은 못 막았어. 너네. 한 번 더 날렸어야 돼. 오. 잘 막았다 이거. 이러면 내가 이기잖아. 와. 이게. 그러니까 이 싸움이야. 결국은. 마지막에는. 어렵지. 근데 생각보다. 어. 처음에 좋았다. 그린. 처음에 그렇게 렉마 날려야 돼. 그렇지. 방금 누구야. 삽살개. 삽살개 좋았고. 삽살개 좋았어. 어. 삽살개 그거 렉마 좋았어. 그거. 근데 조금 빨랐어. 타이밍. 한 테포 늦게 해야돼. 여기 왜 안 오냐. 늦었어. 시왕 안 늦었다. 더 빨리 와야돼. 뒤로. 아. 렉마 날리다 뒤였어. 확인. 지금 포지션 나쁘지 않아. 와우. 잘 날렸다. 나이스.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한번. 크게 막히면은. 너네가 거의 이기거든. 어. 선우 좋았다. 그거 방금 또 막혔어. 선우야. 선우 방금 좋았어. 나이스. 어. 선우 또 좋았어. 나이스. 또 막혔어. 그니까. 뒤로 가는 것도. 지나갔어도 렉마 날려서. 방향을 맞춰갖고. 렉마 싸야 돼. 어. 그니까. 니. 방금. 세번 막았어. 총. 한바퀴에. 그니까. 텔리포급 되는거지. 100막으로. 그러면. 내가 이리로 뒤로가면은. 니가 반대로. 뒤에서. 그렇지. 그렇게 싸야지. 그리고 한번 더. 여기 코너 덜고. 지금 싸. 늦었고. 여기 지름길에 두명 있을 필요 없어. 왈. 치와랑. 지금. 삽살개랑 붙었거든. 둘이. 둘이 있을 필요 없고. 겹치면 안돼. 미국에서 팝규날리면. 진짜로. 총 맞나. 어. 예. 아 그렇진 않아. 우아아아악. 우아아악. 우아아악. 우아악. 우아악. 뭐야아악. 쫄패기. 아니. 잔상 박혔나보네. 이 집이 없어. 아무도 안 막너. 아 잠깐. 설마. 백사십산 대. 나이스. 구로쥐 동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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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컨 동시에 까비 어 으 안돼 와 제대로 날아왔어 날렸어 날렸다 게임 끝 나이스 혼자 박으셨어 안녕하세요 나이스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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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뒤에서 밀어주면 어떡하니 나이스 나이스 마이크 구워야겠다 이제 집중해야겠다 이거 아 빡세다 뽕쉐이 뭐야 이거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니 이겼다 뽕쉐이 요미영이 형 끝까지 들어가서 먹는거 그래 뽕쉐이 먼저 뽕쉐이 암오렌징 있다 뽕쉐이 어 까비 아직 모른다 오 아 kit 요미영이 렉타 렉타 e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